마동 높동이 대결할 오늘의 챌린지는 인간장기입니다. 인간장기는 1부터 10일까지의 말을 전략적으로 이동하여 상대의 왕을 잡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인간장기의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장기의 장기판은 바로 8칸, 세로 6칸, 총 48칸으로 되어 있으며 1, 2, 3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동과 높동은 각각 1에서 10일까지의 숫자가 쓰인 말을 11개씩 지급받습니다. 지급받은 말의 반대쪽에는 전략적으로 10명의 주민 이름과 왕의 스티커를 붙입니다. 장기 말을 착수할 각 동대표를 정하면 대표 2명은 자신의 말 11개를 숫자만 보이도록 자기 진영에 자유롭게 배치합니다. 모든 말은 앞과 양옆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뒤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같은 층으로 이동할 때는 최대 2칸, 다른 층으로 이동할 때는 1칸씩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말 이동 후 상대의 말과 자신의 말이 같은 층 전후 좌우로 맞닿을 경우 말의 아랫면 이름을 공개한 후 대결을 진행합니다. 인접한 말이 2개 이상일 경우 공격한 팀의 대표는 오픈된 말을 확인한 뒤 누구와 먼저 대결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밌겠다. 맞닿은 2개의 말의 숫자를 더한 뒤 14 이상일 경우 두 주민이 신체 대결을 11에서 13일 경우 민포스 대결을 10 이하일 경우에는 분의 대결을 펼쳐 승패를 가룬 후 패배한 말은 제거됩니다. 왕은 아무런 대결 능력이 없으며 왕과 대결하게 될 경우 그 즉시 왕이 제거되고 상대의 왕을 잡은 팀의 승리로 챌린지가 종료됩니다. 또한 왕이 상대 진영의 마지막 줄에 도달했을 때도 승리한 것으로 변조합니다. 신체 대결은 양 팀 각각 끈으로 자신의 몸과 석상을 연결한 후 상대의 석상을 먼저 떨어뜨리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두뇌 대결은 화면에 문제가 공개되면 지급된 힌트 봉투를 보고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는 대결입니다. 인포스 대결은 주어진 10개의 링을 던져서 말뚝에 더 많은 링을 건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일단 2로 갈게. 2로 5 갈게. 이번 대결은 신체 대결입니다. 마동, 말을 뒤집어 주십시오. 돕동, 말을 뒤집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시작! 다 됐습니다. 차니까 1 наверное 3往 큽니다. witnesses 다 됐습니다. 형도 괜찮으세요. 다했어! 괜찮으세요? 다했어! 형 괜찮으세요? 대결에서 지은 높동의 말을 제거해 주십시오 수고했어요 1회도 구로 움직여야 돼 아, 국가으로 움직였다 자, 8분도 할 만하겠지? 괜찮아, 괜찮아 무조건 여자 아니면 어디로 가도 7인가봐 다치지마 마동 정인직 씨 높동 황인선 씨 3 와! 와! 하나 둘 셋 시작! 시작! 와! 와! 저는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냥 여자보고 없구나 이거 서바이벌이구나 이거 신체대결에서 마동이 승리했습니다 7이야 7일 수밖에 없어 높동 말을 이동해 주십시오 완전 7이 아니야 이거 개반전이야 7이 아니면 10일 그럼 새끼 왕이 아니냐는 게 11일까지 그냥 갈 수 있죠 우리 왕을 11번으로 하자 왕 11번? 11? 왜냐하면 우리한테 제일 쓸모없는 게 신체잖아 우리의 신체야 그럼 왕을 제일 쓸모없는 애를 해야 돼 맞아 아무래도 큰 숫자다 보니까 신체라고 생각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움직였던 게 없잖아요 마 동 마를 뒤집어 주십시오 높동 마를 뒤집어 주십시오 이기겠지? 잘한다 좋아 좋아 뒤집어 할 차이가 있네 지금 둘 다 골격이 원래 힘이 좋아 여기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시작 신호에 맞춰 신체 대결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둘, 셋, 시작! 신체대결에서 마동이 승리했습니다. 대결에서 진, 녹동의 말을 제거해 주십시오. 7번 갈게. 7번 갈게. 무조건 7번. 7번 잡으러 가자. 7번 잡으러 가자. 마동, 말을 이동해 주십시오. 누구예요? 엠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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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제이 가자! 마동 정인직 씨, 녹동 엠제이 김 씨는 신체대결을 준비해 주십시오. 여전사 같은 장난 아니야, 지금. 신체대결을 했어요.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자라도 뭐 져야겠다, 이런 건 절대 없고요. 시작 신호에 맞춰 신체대결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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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멋있었다. 되게 섹시하다 그 엠제이 씨는 이기려고 노력했는데 방심했다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자라고 방심하고 있었겠죠 신체 대결에서 높동이 승리했습니다 대결에서 지은 마동의 말을 제거해 주십시오 마동 높동이 대결할 챌린지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챌린지는 4인 5각입니다 4인 5각 4인 5각의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동은 4명을 선발해 4인 5각 형태로 발을 묶습니다 10m 트랙의 양끝에는 각각 2개씩 총 4개의 미션이 준비되어 있으며 미션은 7교 퍼즐과 링토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교 퍼즐이란 형태가 다른 7개의 퍼즐 조각들을 이용하여 주어진 그림과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나 그거 잘해 링토스는 링 한 개를 말뚝에 걸면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첫 번째 미션 수행자가 모자를 쓰고 7교 퍼즐을 맞춥니다 퍼즐을 완성하면 다음 미션 수행자에게 모자를 넘기고 다 같이 다음 지점으로 이동 링토스를 진행합니다 2인이 들어가면 다음 미션 수행자에게 모자를 넘기고 7교 퍼즐을 하기 위한 다음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지점은 링토스 미션이 진행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네 번째 미션까지 모두 성공하면 한 라운드가 종료되며 모든 미션을 더 빨리 성공시킨 팀이 해당 라운드에서 승리합니다 챌린지는 3판 2선 승자로 진행됩니다 3판 2선 승리 아예 이걸 안 해보자 여기다 이걸 해보자 똑같은 크기야 언니가 진짜 잘해 염재 언니 나가는 거 나쁘잖아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것 같은데 너무 뿌듯합니다 충분히 돼 가자 나동, 높동 주민들은 중립동으로 모여주십시오 또 한 번의 전쟁입니다 진짜 한 번간 이겨보고 싶어요 맨날 지니까 일단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죠 무조건 이기는 거에 집중을 해야죠 계획대로 하면 오늘 또 녹동의 눈물을 보지 않을까 오늘의 챌린지 종목은 4인 모각입니다 챌린지에서 승리한 동해는 천만 원의 우승 상금과 특별 상품이 수여됩니다 챌린지 특별 상품을 공개합니다 와 뭐냐 오늘의 특별 상품은 복숭아와 포도입니다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에 참여할 4명의 주민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첫 2라운드 무조건 다 따면 정리하고 맞아요 흰직, 아솔, 해성, 설안은 일단 베스트 조합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이겨줘야 되고 마동과 녹동은 모두 에이스 조합을 내세워 첫 라운드를 잡아낼 계획입니다 즉, 첫 라운드에서 이기는 쪽이 이번 챌린지를 따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2, 3, 출발 구령에 맞춰 출발하겠습니다 1, 2, 3, 출발 구령에 맞춰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사 인파ル 15r 잡아 전 4명이요 구정 이거 아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믿어. 이게 여기 오케이. 그거 넣어봐. 여기 넣어봐. 여기에 맞는 게 뭘까. 여기에 맞는 거 이거야. 됐다. 아니 아니 이게 여기지. 아니 아니야. 제일 긴 면이 오른쪽 가게. 그치. 아니 아니야. 그래서 한번 뒤집어. 마동 성공. 도자. 돌아 돌아 돌아. 깃발 들어. 깃발 들어. 깃발 들어 됐어. 깃발 들어. 파업. 파업. 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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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빠 차분하게. 하나 둘. 하나 둘 자본이, 자본이 살살 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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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마동, 마동, 마동 괜찮아 천천히 해 마동, 마동 오빠 천천히 보자 보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맞아 파이팅 해줘 파이팅 이거 하나 아래에 파이팅 짠 거 여기에 끼고 위로 이어질 짠 거 thanked 그래 키 비 돌어 이래 마동 성공 네모 여기에 брå 던지 던져 자 거기를 그냥, 어, 그렇게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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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모가 나와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 옆에 준비해주고 계속 많이 줘, 많이 줘, 많이 줘 많이 줘, 많이 줘, 들어줘, 들어줘, 들어줘 차분히, 차분히 편사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런히 줘 안 돼, 대모가 안 돼 아직 괜찮아 어, 운동, 성공 오자, 오자, 오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좌 ц's power-호, Governor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파이팅! 잘했어! 잘했어! 1라운드 우승은 노똥입니다. 너무 많이 긴장했다 그래야 하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회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하다. 야, 설아야 할만하다, 그렇지? 어, 쉬워. 윙토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잘했어. 완전히 이겼잖아. 우리 페이스야. 우리 페이스야, 우리 페이스야. 전혀 신경 쓰지 마. 2라운드 진행합니다. 2라운드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심착한 게 제일 좋아, 심착한 점. 설아, 한 번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마. 지금 이번 판에 더 급할 거야. 천천히 하시자. 우리 하던 대로. 괜찮지, 말? 말 괜찮지? 파이팅! 공은 열심히 하고. 오케이. 이긴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붙어. 좀 붙어, 좀 붙어. 하나, 둘, 셋. 출발. 마동, 마동, 마동.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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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어떻게 될지? 아, 깨때려. 못 보겠어. 여기 큰 거 들어가는 거 같아. 여기? 어. 맞아, 맞아. 본인은 데로. 그렇지. 본인대로 봐. 이건, 본인대로 봐. 차분해, 차분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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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그렇지. 본인대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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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동 파이팅! 제가otics 가주세요. 아 씨, 뭐야. 화가, 하나, 화가, 하나. 됐다. 됐다. 성공! 아니야 제대로 못 쳐 맞죠? 제대로 맞죠? 성공 성공 성공? 마동 성공 시작! 아니 반대로 위로 올려봐 걔 위로 올려봐 걔만 위로 올려봐 이렇게? 큰 상태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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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갈게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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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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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동 성공 천천히 힘 빼요 힘 빼요 하나 둘 하나 둘 힘 빼요 천천히 천천히 집중 힘 빼 힘 빼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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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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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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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좀 해보시겠어요 마동 뒤집어 공개 음료 튼튼 호텔 두툼 클린 옹 좁 리헤리 로봇 나 미치겠구만 천천히 괜찮아 형 괜찮아 괜찮아 됐다 조금만 서두르자 잠깐만 잠깐만 마두 화이팅!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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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두 화이팅! 아니야 아니야 그 삼각팀을 빼 삼각팀을 빼 쑤 어 이걸 그냥 이쪽으로 해봐 어 그럼요 됐어 묵봉 성루다 와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아 어떡해 안 나와 왼손에 있는 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른쪽으로 더 봐 더 봐 더 봐 더 봐 더 봐 하나 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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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요 천천히 마음 컨트롤하고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네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이거 이걸 치워 넌 또 사라진 것 같은데 어때? 괜찮아 안 돼 그렇지